네, 킹콩입니다. 킹콩의 댓글 이벤트, 궁금한 건 킹콩에게 알아봐.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현우 학생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현우야, 잘 봐. 조현우 학생을 위한 겁니다. 근데 뭐 조현우 학생을 위한 거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얘기니까 들어보시면 좀 도움될 겁니다. 현우가 저한테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, 영어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우다 보니 비슷한 스펠링이 많이 나와서 혼동되고 문장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이게 우리 현우가 한 질문인데요. 이 질문을 이렇게 딱 보시면 뭐가 느껴져요? 현우의 아주 절절한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느껴지죠.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. 현우한테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. 근데 우리 현우를 위해서 제가 답을 짠, 현우야 단어 공부 딱 네 가지만 알면 된다.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도 이거 보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단어를 많이 공부를 하지만요. 절대 이러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영어 단어를 한글 단어랑 완벽하게 똑같은 게 있을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절대 달라요.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영어 단어 뜻하고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.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단어 뜻은요. 우리나라 영어 단어랑 한글 단어랑 가장 가까운 애를 매칭시켜 놓은 게 사전에 있는 그거예요. 근데 그 사전에서 단어 뜻 찾아보면 그 영어 단어가 시작. 이런 뜻, 1번 이 뜻, 2번 이 뜻, 3번 뜻.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. 그거는 왜 나오는 거냐면요. 이거예요.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속에서 결정이 돼요. 이 단어가 주어로 쓰였냐 또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였냐. 그 문장 속에서도 달라져요. 세 번째는요. 또 단어의 의미는 그 문장만이 아닌 위아래 주변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의미가 달라져요.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맥이라고 하거든요.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요. 단어를 우리가 아는 거는 그 단어의 의미에 멈춰선 안 되고요. 이 단어가 그 문단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. 시작. 한글 단어랑 영어 단어가 정확히 일치하는 건 없죠. 두 번째 문장, 문맥, 그 다음에 기능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게 단어의 끝이에요. 이게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서 써야 되는, 실전에서 머릿속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인 거거든요. 자,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. 잘 들어봐요.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이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. 사실 우리가 딱 이 단어는 확실하게 있듯이야. 그런 단어도 있지만요. 딱 단어를 딱 봤는데 이 단어가 희미해. 오케이?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? 희미한데 아, 이 주변에 이걸 통해서 아, 얘가 목적어, 이 동사, 뭐 이렇게 보니까 아, 이게 이거 이 뜻이구나 하고 이게 확실하게 뜻이 되더라도요. 2번. 그래서 이 뜻이 희미했다가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. 그랬는데도 주변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뜻이 또 바뀐단 말이야. 오케이? 그리고 또 세 번째 문맥에 따라 바뀌어도 세 번째 그 단어가 도대체 주제문의 기능을 하는 건지 시작! 반대말의 기능을 하는지 기능까지 봐야 된다는 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조현우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했었던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딜라이브 디프라이브 이런 거 뭐 단어가 완전히 이제 이건 피가 들어갔고 피가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라이크 얼라이크 라이클린 이것도 있고 그럼 우리도 한번 따져봅시다. 이거 두 개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게 현우의 이거 뭐 이런 게 구별 일이 힘든 게 현우의 고민인데요. 사실상 그 이전에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이런 저 네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정말 미안한 말인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없습니다. 없어요. 그냥 이 영상을 통해서 난 현우한테 단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런 거다라는 실체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마련한 거예요. 답이 없습니다. 단어 외워봐야 까먹고요. 그 단어 생각나도 이렇게 이거 때문에 문맥 때 다 달라지고 그럽니다. 밑 빠진 독이에요. 계속 부어봐야 빠집니다.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게 우리 학생인 거죠. 학생은 그런 거예요. 밑 빠진 독에서 시간당 1리터씩 빠지면 2리터씩 부었지 뭐 이러한 전투력이 없으면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. 외워봐야 까먹고 외웠어도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실 현상이거든요. 현우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체계적으로 단어를 알 수 있는 법. 사실 뭐 어근 이런 거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컴자가 들어가는 건 다 모이다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커뮤트 하면 아빠하고 엄마가 회사에 통근하다 해요. 회사를 기준해서 엄마하고 아빠가 다 모이잖아요. 커뮤트 통근하다 그거고요. 커뮤니티 이것도 앞에 컴이 있잖아요.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이해가 됐어요. 그래서 컴자가 들어가면 다 모이다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건 단어를 딱 보고요. 이 단어가 희미하게 무슨 뜻인 것 같다. 어근이 이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뜻인 것 같다. 그 정도에서 끝내야지 딱 단어를 보자마자 100% 이건 무슨 뜻이겠군 이렇게 하는 건 저 네 가지 문장, 문맥, 기능 그걸 생각해서 실전적으로 그 경우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실전력이 중요한 거고요. 아무리 단어는 외워봐야 까먹으니까 비슷한 단어 때문에 해석이 어려움이 겪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고민까지 올릴 정도니까 그 학생은 정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걸 내가 느껴줘요. 정말 미안해요. 답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해서. 근데 실체를 알려주는 게 현우의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. 미안해요. 이렇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3월 새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영단어 공부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죠. 1리터 빠지면 3리터 넣어버려. 5리터 확 넣어버려. 더 많이 해버려.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. 단어라는 게 원래 그래요. 화이팅! 를 외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. 메가셋의 킹콩이었습니다.